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시중 금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.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,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안라 기자입니다. 올 초 연 1%대를 맴돌던 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훌쩍 뛰어올랐습니다. 상당수 상품 금리가 연 3%대를 육박하는 가운데 4%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도 등장했습니다.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실제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63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 주식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금리 인상기 특혜주로 꼽히는 금융주와 안정성이 담보된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.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나 금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.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입니다. SBS CNBC 이현라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